2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입니다. 2라운드 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. 맞던 허예은 선수가 경기를 하겠습니다. 아 여섯 공격이 그런 강한 스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요. 공격 포인트 1대2 저번순 나갑니다. 타고 있는 공격을 하지만 몸으로 온다거나 짧거나 긴 이런 볼에 대해서는 빨리 포인트 플릭 그래서 허예은 선수는 잘 보고 리시브를 그려야 됩니다. 공격 잘 떨어졌는데요. 버티는 저번순 저번순 양면에서 나오는 볼의 변화를 어떻게 잘 구스릴 건지 그것이 허예은 선수를 가감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볼입니다. 그렇죠. 정원슬의 서브 떴어요. 나갑니다. 선수가 1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아 나오는 허예은 선수입니다. 5대7 아 볼의 변화가 지금 허예은 선수를 조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레드. 파이브 이번에도요. 게임의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자 정은순 뛰어난게 정은순이거든요. 10대5 자 서브 득점으로 그렇죠. 자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되는 허예은이에요. 정은순 2번 윗벌이 지금 계속 깔려서 걸리고 있는 겁니다. 자 지금처럼 강하게 방금 전 포인트 정은순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었어요. 남기지 못하는 아 하면서 표정이 나오죠. 자 그런 것들이 자신감을 과감하게 계속 해볼까 하고 또 풀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시도해야죠. 이제 펑스 체육회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크게 또 외쳐줬습니다. 또 받아주고 이러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겁니다. 그렇죠. 어우 그러나 정은순이 받아냈어요. 포핸드 탑스피를 하니까 자세를 못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렇죠. 이번엔 정은 앞서 있는 정은순 네 네 좋았습니다. 코스도 깊숙하게 계속 보냈고요. 네 아 잘했습니다. 버텨주고 버텨주고 잘했습니다. 0 아 2점 뒤져있는 정은순 아 아 아 아 아 아 영웅을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아 지금도 정말 안정적인 허요원 선수의 모습이었구요. 흔들림이 이렇게. 그러니까 가재가 있는듯한 그런 프레이를 했었는데 또 두 번째 게임에서는 또. 정원순 서브. 하유 나갑니다. 나갑니다. 서브. 하는 팬들도 뒤지지 않아요. 포인트 한 알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 아 역시 아 느리면서 떨어지는 지점이 조금 짧았다 길었다 하니까 플레이로 보니까 탑스피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은순 정은순 선수와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런 면모가 정은순 선수에게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네 아 그러나 정은순입니다 6 대 4 정은순 두 포인트를 리드 아 허예은 승부를 또 이겨줘야만 어 그 다음 대회 또 내년 시즌이 기대가 맞받아 쳤거든요 허예은 추격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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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